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19일 드디어 토요일 주말입니다. 기해년의 갑스럴의 기축일이죠. 아, 오늘은 제가 태어난 날짜가 사실 기축일인데 기축일을 만난 셈이 돼요. 어쨌든 오늘의 임묘지가 또 이렇게 환경으로 들어왔으니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임묘지가 온다고 해서 안 좋은 날은 아니거든요. 자, 갑스럴을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갑스럴은 알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드디어 졸업을 했잖아요. 신금이 9일 동안 있었는데 이게 지나갔고 이제 짧지만 모두가 기다렸던 정화가 3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기인 무토가 18일이 있는데 요건 이제 앞으로 지나갈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시작한 게 정화예요. 정화 3일 정도 진행이 될 거고 이 정화가 굉장히 필요했던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야구하고 만세 부르셔도 돼요. 근데 소수예요. 소수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오늘 바쁘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는 것보다 좀 많은 것을 받게 되는 에너지가 들 거예요. 그리고 활동 범위가 일단 넓어지는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기라던가 좀 주변에서 들어오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왈가왈부 뭔가 소문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오늘의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감옥부터 볼게요. 본인의 일관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안내 드렸던 제 기본 링크들을 꼭 보고 와주세요. 그리고 전화 통화부터 주시는 분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핸드폰 아래쪽에 이 영상 아래쪽에 누르는 아래로 향하는 삼각형이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 제 상담 신청에 필요한 링크들이 있습니다. 제 연락처와 계좌 안내로 이어지는 링크가 있으니까 상담 안내 꼭 보시고 문자를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상담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감옥 보겠습니다. 갑일관 분들에게는 오늘 어떤 하루가 될까요? 다행히 주말이거든요. 정제가 관대지에 앉은 하루가 됩니다. 본인은 오늘 말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행동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이 또 안정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메시지 보내거나 통화를 걸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내가 간단한 것까지 의지를 하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공부를 하신다거나 독서를 하시면 돼요. 독서 그리고 공부 도서관 가시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좀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의리관 보겠습니다. 의리관 분들은 오늘 편제가 세지에 앉은 날인데 실수를 한다거나 뭔가 잔실수 또 뭐 음식을 만드시거나 하실 때 실수를 하셔가지고 냄비를 엎는다거나 혹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족들에게 든든한 도움을 받게 되시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내 일을 수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분실을 해도 다른 사람이 챙겨줘요. 좋은 날이죠. 그리고 병아 보겠습니다. 병아 분들은 상관이 양지에 앉은 날인데요. 오늘 주말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더 바빠지고요. 경제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당장 이루어진 어떤 결과는 없어요. 근데 많은 일을 하시게 될 거고 출장을 가신다거나 여행을 가신다거나 그런 장거리 이동을 하시게 되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오늘 식신이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요. 오늘 돈을 많이 쓸 수 있어요. 특히 쇼핑 마음먹고 막 지르는 날이에요. 질러라 하는 그런 지르는 날인데 화장품 또 새로운 스타일 옷이라던가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시 갖고 싶었던 물건들 내가 투자하고 싶었던 물건들 이런 것들 과감한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정화분들은 오늘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경제 전선에 이상이 없도록 과하지 않은 쇼핑을 하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무토입니다. 무토분들은 겁제가 양지에 앉은 날인데요. 겁제가 양지에 앉았다는 것은 회사 동료라던가 가까운 지인 또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본인에게 뭔가 계속 도움을 주려고 하는 날이에요. 좋은 거죠. 무토 분들도 역시 오늘은 본인이 뭔가를 하기보다는 많은 보상들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많이 바쁘고 힘들었기 때문에 즉 무토 분들은 보상을 받게 되시는 날이에요. 보상을 받는 거죠. 기부가 아니라 내가 취하는 거예요. GET을 합니다. 자 기토 보겠습니다. 같은 글자죠. 비견이 들어왔고 비견이 임묘지않은 날인데 가족이 바빠집니다. 내가 바쁜 게 아니라 가족이 바빠지고 나는 몸은 바쁘지 않은데 지적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져요. 그리고 집에 필요한 물건들은 기토 분들은 구하시게 되는데 가구를 새로 산다거나 아니면 싱크대를 새로 단장을 한다거나 이런 집안에 필요한 큰 물품들을 구하시게 되고요.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신기하게 이 수입이 채워져요. 내가 지금 100만원이 필요하다. 내가 채워져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 다 바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운세를 보는 게 기토 엄마예요. 기토 엄마인데 아들, 딸, 남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각자의 스케줄이 있어요. 다 나가요. 오늘 토요일 날 집에서 밥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그냥 각자 알아서 먹고 와요. 다 바빠요. 기토 분들, 가족분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정인이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 거래라던가 매매라던가 내가 지금 뭔가 팔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이 돼요. 대기를 타요. 본인이 기다리고 있는 답이 또 금방 안 나오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어요. 주변에 경금분들 계시면 예민해지지 않았나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좋고 오늘 하루는 마음을 내려다 두시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 떠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밖에 좀 나가세요. 자,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오늘 편인이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그동안 준비해왔던 성적들은 좀 향상이 될 거고요. 학생분들은 그리고 직장인 사업가 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꿈을 꾸신 하루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쓰신다거나 다음 월요일 화요일에 나는 회의 때 어떤 걸 발표를 해야 될까 라면서 굉장히 바쁜 토요일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 그동안 준비해오셨던 학업 또 사업 등 이런 성과들이 굉장히 한동안 멈춰있었는데 이제 이게 올라가요. 상승곡선을 타게 됩니다. 신금분들 그래서 조금씩 결과물이 이제 나오니까 좀 신나게 주말을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러면 조금 핸드폰을 돌려서 수일간 들어가 해볼게요. 조금 삐뚤해졌네요. 자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요 정관이 세지에 앉은 날인데 학생분들은 오늘 집중이 굉장히 잘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연하보다 연장자 나보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하루예요. 오늘 좀 도움받는 일관들 되게 많죠. 임수분들은 어쨌든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실 건데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앞면 없어요. 처음 봐요. 일면식이 없는 분인데 이유 없이 친절한 행동 행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음식 주고 이런 거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요. 돌을 나십니까? 이런 분들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본인이 임수분이 오랜만에 고향을 가기 위해서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진짜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선뜻 도와주신다거나 아니면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처음 뵙는 분이 친절하게 또 알려주시는 거 어디 가냐고 그런 거를 경험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인데요. 개수분들은 오늘 평관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에요. 마트라던가 시장을 가신다거나 주차장을 가신다거나 길 한가운데 서있는데 누군가가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의하셔야 되는 거 토요일날 밤늦게 편의점에 잠깐 나가신다거나 집 앞에 나갔어요. 불과 몇 걸음 한 100미터 안 됐어요. 가볍게 그냥 집 앞에 나갔는데 평소 만나기 힘든 강도를 마주친다거나 아니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신다거나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개수분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맹시는 하지 마시고 안 좋은 건 피해가시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는 게 온세 활용법입니다. 모두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일감별 피드백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또 1월 온세 제작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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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